랩몰 랩션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와 지금 봐야하는데 진 형 우와 재협, 재협 봐 늑대 급하게 이거 사진 찍어야 돼요 우와 대박이네 아 지민이? 지민이? 형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서 볼까?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미국 와서 국고놀이 보기엔 보증은 사라졌어 몰랐어 사실 진짜 나는 독립기념일을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은 세일을 많이 한 날인데 감사합니다.